안녕하세요 요마쏘입니다 아직도 성업중인 코로나 확산진원지 동성애 찐방 블랙수면방 앞기도회라고 해서 저희가 약 2년 전이죠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정말 그 블랙수면방이 여러분 당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코로나가 확 확산된 동성애자들이 5천원, 만원 내고 들어가서 집단 묻지마 성관계 하는 장소에요 이곳이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코로나 대회 확산의 진원지가 돼서 여론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랙수면방이 아무런 제재 없이 단속 없이 계속 영업을 하니까 이건 정말 실정법상 어떻게 빠져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업소가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라고 해서 블랙수면방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막 기도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랙수면방 사장님이 사실 영업에는 큰 타격을 입었죠 사실 그 뒷얘기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블랙수면방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물론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는 꼭 전화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분께도 전화를 당시 블랙수면방 사장님께 드렸고 정말 제가 간곡히 기도도 드리고 복음도 잤는데 이분이 사실 그 당시에 기도에 아멘도 하셨어요 그리고 뭔가 성령님의 감동도 받으셨어요 그건 저는 분명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기도 이후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블랙수면방입니다 여마서 원장님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보낸 사람 김땡땡 이분이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쿠바2020이죠 이게 왜 쿠바냐면은 당시 블랙수면방이 블랙수면방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너무 문매를 맞았기 때문에 쿠바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쿠바 이 공식 이메일 주소에요 쿠바2020 블랙수면방 김땡땡 사장님이 보낸 메일 공개합니다 우선 다른 업소 소개하기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았을 때보다 실제 통화하니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시는 능력에 오히려 마음의 끌림을 받았고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는 너그럽고 좋으신 분이란 걸 느꼈습니다 여마서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뭔가 평화가 온 거죠 제가 뭐라고 평화를 주겠습니까 다만 성령님이 당시 김 사장님 마음을 확 사로잡았다는 걸 저는 분명히 느꼈고 이분이 복음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감화 감동이 되셔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업소가 나쁜 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원 내고 들어가가지고 모르는 남자들이랑 동성애자들이 20명씩 10명씩 그냥 막 그룹으로 학문 성행위를 한다는 게 이분도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던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이 자기 업소 다니는 유명인들 이름을 다 저한테 사실 당시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절대 동성애자가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동성애자가 연예인이 될 수는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도 직업을 가질 자유가 있잖아요 다만 목사는 우리 복음과 어긋나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될 수 없는 직종이다 라는 면에서 제가 굉장히 강하게 말하지만 연예인이나 일반 사회 유명인이 동성애라는 이유로 너무 지나치게 공격을 받는 것은 우리 기독교 반 동성애 투쟁의 방향과는 안 맞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본인이 동성애자인데 동성애를 대한민국에 널리 확산시키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 기독교 동성애 운동에 강한 비판의 대상이 물론 당연히 되고 그렇게 비판할 겁니다 그런데 당시 김 사장님이 업소 출입 명단을 주신 분들 중에는 그렇게 동성애를 확산시키는데 애를 쓰는 분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생활을 좀 안 좋게 한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동성애 수면방 가서 10대 1, 20대 1 학문성관계 하고 그런 생활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안 좋은 형태의 동성애를 한 것은 맞지만 이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옹호, 미워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건은 그냥 덕분에 있었는데 왜 오늘 이 건을 들고 나왔냐 블랙 수면방의 김 땡땡 사장님이 2023년 11월 25일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부고장이 날아왔더라고요 자 여러분 정말 이분이 모 지방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이제는 고인이 돼서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셨겠죠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이분이 정말 그때 기도했을 때 아멘 하셨고 복음을 받아들이셨으니까 정말 천국 가셨어야 되는데 이런 저는 안타까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부고 소식을 제가 접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당시 이메일을 줘서 본인 업소 출입하는 그런 유명인들 명단을 주신 것이 당시 이분이 뭔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자신이 버린 과어에 대한 회개의 뜻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제가 적극적으로 공개할 생각은 없지만 이 사장님의 그런 유지를 받든다고 할까요 이분이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비록 이렇게 나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내가 회개할 내용이다 라는 생각으로 저한테 이 명단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더 이상 묻어둘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너무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블랙수면방의 김땡땡 사장님의 마지막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계약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땡땡뉴스 아나운서 이땡땡님 이분 메인 앵커입니다 그리고 낮자 들어가는 유명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출연했던 김모씨 이 배우도 블랙수면방 자주 오셨고 그리고 남친경 별로 안 쓰고 자주자주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 사장님이 블랙수면방 하기 전에는 유명한 동성애자 호스트바를 운영했는데 이걸 이반 호스트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술만 파는 게 아니고 동성성행위까지 하는 곳입니다 이때 이름에 아짜 들어가는 유명 연예인 그리고 이름에 기짜 들어가는 유명 연예인 등이 자주 와서 나쁜 짐 많이 하고 가신 거죠 그리고 동성애자 마사지 업소가 있는데 단순히 건강 마사지 아닙니다 성행위 업소죠 동성성행위 업소 동성성행위 퇴폐마사지 업소나 혹은 이 블랙 사장님의 지인인 다른 동성애자들이 있겠죠 그 동성애자들과 아주 깊게 사귄 사귀었다는 건 정신적인 사랑 아니죠 완전히 학문성행위까지 했다는 뜻입니다 연예인은 조모씨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이렇게 너무 이름이 한자라 제가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왜 연예인들이 본명 말고 활동명 있잖아요 한자라 내가 이 한자를 얘기하면은 뭐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겠어요 다만 이 케이팝 그룹이 이자 들어갑니다 이자 이자가 들어가는 모 그룹의 모씨 그리고 이 그룹도 너무 이름이 그냥 팍 특징적이어서 이 사람 이름을 말 못하고 그룹입니다 케이팝 그룹 피자 들어갑니다 피자 들어가는 모 그룹의 모씨 그리고 이름에 효자 들어가는 모 연예인 이렇게 모두 다 남자 연예인들이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 제가 연예인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예계 모르는 저도 이 이름 중에 여성 연예인과 공개 여래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본인은 동성애 찐방 다니고 10대 1, 20대 그룹 학문 성관계 막 하면서 혹은 동성애 마사지 업소 다니면서 퇴폐 마사지, 음란 마사지 동성 성애인까지 하는 마사지 그런 거 하면서 왜 여자 연예인과 공개 여래는 왜 합니까? 만약에 그 여성 연예인에게 A주 옮기면 어떡하려고 혹은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 연예인 인생이 그리고 공개 여래하는 게 무슨 본인의 동성애 가리기 위해서 쇼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제가 드는 거죠 아마도 블랙 수면방 사장님이 저한테 이 명단을 주신 이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자 연예인과 공개 여래 이런 거 막 그냥 막 뉴스를 통해서 알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 업소에 와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나가니까 저건 아닌데?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명단에 있는 남자 연예인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분들 모두 모두 돌이키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퇴폐 업소를 끊어버리고 동성애 음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퇴근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 단 즐거움에 인성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규로도 바꿀 수 없어 네이처 매부 에브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정체성 건강한 성정체성 건강한 성정체성 건강한 성정체성 건강한 성정체성 건강한 성정체성 건강한 성정체성